살면서 한 번이라도 자살을 생각해본 사람은 15% 정도로 5년 사이에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또 자살을 시도한 사람 가운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은 걸로 집계됐습니다. 보건복지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살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응답한 성인 2,800여 명 가운데 자살을 생각해본 적 있는 사람이 14.7%로 2018년보다 3.8%포인트 줄었습니다. 자살을 생각하는 이유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44%로 가장 높았고 가정생활의 어려움이 42%, 정서적 어려움이 19%로 뒤를 이었습니다. 또 실제로 자살을 시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3만 600여 명을 분석한 결과 여성이 64%로 남성보다 1.8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자살을 시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